서울부부의 귀촌일기 서울부부의 귀촌일기 조심히 걸어가자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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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이상하지? 초식 스피도 있다 어? 아이씨지 짜잔 전체 불량의 국수 맵기 냄새가 좀 목석구운 냄새랑 있는데 으아 맛없어? 맛없으니 마숨아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무슨 맛인지 알아야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맛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미쳐드시겠다 맛있다 먹으면 괜찮아 냄새는 좀 이상한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맛 없진 않다니까 설명을 썼어 그래도 계속 먹으라고 하면 어떡해 짜조 맛있다 우리가 아는 짜조 그 맛이야? 잘 먹겠습니다 스파게티 맛있어? 스파게티 맛있어 스파게티 맛있어 스파게티 맛있어 스파게티 맛있어 스파게티 스파게티 맛있게 outcome 액션 엠엠엠 같이 쓰셨으면 좋겠는데 우와, 차 오, 가는 거야? 어머 야 나의 친구 아이스 아아 себе misma Data 처럼 noticing ya 죽지 맞다 진짜 닥칫 닥칫 좋은趣 사랑해 루티바레 우리 친구 오 귀여워 오 고급져 보이는데? 아 여기? 아 오올? 와아 렛츠캐더 렛츠캐더 잘 알 Ou 되어있다 그럼 이거 기다리신다고? 불편하신가보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고급집입니다 고급집 엄청 고급집인데? 같이 드시면 좋을텐데 오 시원해 여기 진짜 고급레스토랑이야 진짜? 한 번에 먹어야지 오 가격이 좀 나가네 뭔지 모르겠는데 베스트셀러라고 되어있다 이런거는 뭐지? 이거 하나랑 나는 주스 하나랑 너 맥주 하나, 커리 하나 마컬레이 귀여워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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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따주신다 오, 이런 대접 처음이야 이런 대접 이런 대접 어? 이건 된장국 같은데? 어? 냄새도 그렇다 뭐? 토마토, 배추 그게 신맛나는 느낌 일단 배추 맛이 많이 나서 배춧국 맛 무 맛도 많이 나고 토마토 맛도 나고 약간 라임도 넣은 것 같고 표현할 수가 없어 나도 몰라 근데 맛있어 여기 딱 밥 말아 먹으면 해장 느낌 응, 맛있어 이게 멸치 많이 들어가 배추, 동양국에 진짜 신맛이 오, 맛있는데? 희한한 맛인데? 멀리 먹으면 맛있다 과연 scout 재료 상자 거짓 이거 이 사이듀스 네, 이것은 맥고 그리고 사이듀스 이것은 뼈와 함께 뼈와 함께 뼈와 함께 뼈와 함께 뼈와 함께 우와, 깜짝 놀랐어 치킨 카레 치킨 카레 점점 맛있어 진짜? 근데 됩닭자 어설피 있어 오삼만 넘쳐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잘 먹었다 배불러서 못 먹겠다 디저트 아, 디저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룽지 나오나? 이런데 뭐 와봤어요, 알지? 아, 대접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 아, 뭐 못 받는 거 모르겠는데 우리 이런데 디저트 나오는구나 이게 또 배운 거지, 뭐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 아니야? 1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고기 났어 그런데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오 어? 아무리 봐도 누룽지 같은데? 오오 오오 어어 아 아 오케이 땡큐 너무 맥주 한순데? 싼 맛이잖아 그러니까 디저트에 나물이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 나물이 어디서 먹는거 없나? 나도 먹어봐야지 나물이야 무슨 나물이야? 짜 장아찌잖아 그러니까 맛있다 이거 이게 밥반찬이잖아 이거 왜 진작 안주고 고기 다 먹어야 되는데 매콤해 그리고 아니 왜 밥반찬을 지금 주는거야? 디저트라니 이게 맥주도 다 먹었는데 진짜 푸지 맥주 한거 못먹어 그러니까 아저씨 기다려서 빨리 가야겠다 기반이 진짜 맥주 안준다 맥주 시키면 기본으로 나오네 어? 이거다 맛동산 어? 맞다 맛동산 맛있다 이거 그래 내가 뭐랑 지금 비슷한데 하고 딱 생각했는데 맛동산이야 땅콩 빠지는 맛동산 맛이야 아 이 나물은 진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디저트라고 장아찐데? 장아찌를 주셨다고 근데 이렇게 많이 줘? 이걸 다 먹으라고? 아니겠지 계속 재활용하는거다 그렇겠지 우리나라 빵찌기 같은거지 잘 먹었다 와 맛있었어 내가 Verse 177 아 그렇네 Campbell 이거 아까 먹는거 몇 값을ś 뭐요? 네 만약에 sell 150 ني 최대한 와아, 부르다 안녕하십니까? 잘생겼어 너는 처음이야? 네, 내 이름은 하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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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이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살이 되었어요. 4살이 되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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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